아니, 그래서 인간들은 보통 데이트할 때 뭘 하는 거야? 그냥 밥 먹고 커피 마시고? 별거 없어. 하찮네? 나랑 하는 게 하찮아? 아니, 근데 아까부터 저 하찮은 것들은 대체 뭐야? 어? 응. 커플 하찮 거네. 커플, 커플. 커플? 도도히 우리 저거 타자. 세상 하찮을 텐데. 나 하찮은 거 좋아해. 가자. 응? 어? 어디 가? 아이고, 아이고. 도도히 잠깐만, 잠깐만. 저거, 저거, 저거. 도도히 저거, 저거. 저거, 저거. 저거, 저거 화찮은 것도 타자. 완전 커플 지역에 따로 없네. 지금? 그래, 가자, 가자. 간다. 가자. 나, 나 발 놓는다. 나 놓는다. 82번 고객님. 주문하신 커플 음료와 증정 인형 세트 나왔습니다. 고마워요. 제가 더 고마워요. 제가 더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몰랐는데 인간들이란 참 하찮으면서도 귀여운 것 같아. 그러니까 내가 고양이를 키웠는데 길고양이 전체가 눈에 밟히는 느낌이랄까? 애정이라는 게 이렇게 전염성에 강할 줄이야. 언젠 장수하늘소라더니 이번에는 고양이야? 자기 뭐 먹고 싶어? 자기랑 똑같은 거. 고양이가 싫으면 자기는 어때? 응, 싫어. 싫으면 남편은 어때? 미쳤나 봐. 뭐가 미쳤지? 남편 맞잖아. 그럼 고양이라고 불러? 싫어. 저기 뭐지? 예쁘다. 춤추자. 싫어. 나 멈추야. 그럼 넌 가만히 있어. 불루스를 쳐 있던 상대에 대한 심례가 중요해. 향긋한 그대의 머릿결 마음이 포근히 감싸주는 것. 그녀의 안녕 이란 말은 말아요. 이제 이 노래 우리 꺼 하자. 내 사랑 간직하고 파. 저희의 가사는 대단이 화보는 날이었다. 그러면 우리의 가사는 항상 다가와는 날이Merci. 이 노래는 10회에 대한 심례가 breaks다. 그렇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